안녕하십니까 검솔입니다. 자 길막 현장. 어제 이제 국어를 복구했죠. 국어 복구 후 오늘 나무 식재합니다. 나무를 식재해 둬야 차량이 들어가다가 나무를 다치게 한다거나 또 제가 없을 때 공무원들이 나왔을 때 이 국어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죠. 이렇게 해두고 가야 제가 또 이제 서울 가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하죠. 또한 일반 나무를 심으면 만일에 손을 대워버렸다. 보상할게. 아 또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. 자 희귀종 또는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것들. 이러한 나무를 식재를 해둬야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죠. 자 지금 보시는 나무는 탱자나무입니다. 탱자. 탱자야 흔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탱자는 사철푸른 사철탱자입니다. 겨울에도 잎이 푸르르죠. 지금 이제 잎이 지는 시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잎이 파릇파릇하려는 건 사철. 제가 올해 내년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올해 좀 빨리 공개합니다. 저는 묘목을 또 판매하고 있고 임업. 임산물을 재배.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죠. 자 우리 임업인 여러분들 농업인 여러분들 채널을 보시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 혹시 탱자가 필요하시다면 사철푸른 사철탱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쓰임새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현재 손을 대버렸다 하면 보상 필요 없습니다. 똑같은 거 구해라. 같은 나무 구해서 심어라.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죠. 자 오늘 나무 식재하고 이제 제가 최종적인 앞에 현장 상황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 후 서울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. 많은 응원 감사드립니다. 멈추면